안녕하세요. 와믹입니다. 오늘은 공지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네요. 아, 이게 커뮤니티 탭이 있으면 이럴 때 커뮤니티 탭을 이용해서 공지사항 뿌리고 그러면 참 좋은데 어쨌든 공지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제가 연말에 이사를 가고 좀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지금 하루에 영상이 최소 하나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공지 영상을 띄웁니다. 제가 물론 비축분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나씩은 예약해서 올리려고 그런 예정인데 뭐 인터넷도 중간에 끊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꼭 안 지켜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.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긴 있죠. 업무가 바쁜 일이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무슨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매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 뭐 공지할 내용은 이 정도 끝이네요. 네. 그러니까 요지껏 재밌게 봐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자 5천명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. 뭐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많긴 한데 여튼 그거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영상이 안 올라올 수 있지 앞 영상이 매일 안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지를 하게 되네요. 어쨌든 일단 연말만 넘기면은 내년부터 또 여유 있으니까요. 또 한 번 신나게 달려보죠. 어쨌든 감사드리고 여기서 공지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